후인 원빈이 보인다 방자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머리순만 많았어도 진짜 원빈의 후회 원빈의 후회 원빈의 후회 원빈 느낌 많이 무신 나는데? 원빈 느낌 무신 아 가야겠다 아 노트북 긁어갈까? 오늘 닭도리탈이었나? 아 그렇지 닭도리탈이면 그냥 그때 먹네 아깝다 왜냐하면 거기서 먹기도 좀 그래 11시 아 10% 할인되긴 하지 그치 원빈이 후회 아 뭐 할 거 없나? 아 죽도 좋아 아 옷이 아 알림톤 오 호호 호호호호 오줌 머리 감았으니까 이번주 내내 춥겠네 춥다 이번주 내내 추워 아이패드 좋네 옷에 화질 좋아 나름 잘 샀어 이거 밖에서든 이 정도 화질 나오는 것도 대박이지 이 정도 화질 나온다는 거면 대박이야 보통 이 정도 화질 나오는 캠 사려면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뿌게 캠까지는 아니어도 화질이 좋은 거지 화질 좋아 짱짱 오빠는 왜 화질 좋아 아이패드 아이패드 화질 좋은데 이거빵나 재밌는거 없나? 그러면 이거 한시간만 해도 배터리가 50% 줄이더라고 이거 원래 아이패드가 몇시냐? 9시 6분이네 뭐 이걸로 하는게 않겠다 확실히 컴퓨터 안키고 노트북도 화질 안좋아 지금 노트북도 40만원짜리인데 화질은 이거보다 안좋아 아이패드가 낫는 5세던데 야 그러면 이제 4K? 4K로 영상 찍을 수 있는건가? 이번에 나올 3세대는 가능하겠네 아 3세대는 모르겠고 내년에 나올 아이패드 프로는 4세대 내년에 나오나? 그치 올해 아이패드 프로 나오면 그것도 바뀝네 내년에 내년에 아이패드 프로가 늘어나나? 잠깐만 이번에 아이폰도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프로 2년 이내에 아이패드 프로도 한 3세대는 5세대는 잠시만요 그치 왜 2세대 2세대 3세대 아 진짜 너무 많아